9월 14일 수요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예수님과 사탄의 오랜 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끝이 났어요. 그동안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공격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죠. 결국 사탄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온 우주에 들통나면서 싸움은 사탄의 패배로 끝이 났답니다. 하지만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한 많은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었거든요.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사탄은 더욱 열심히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과 교회가 많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죠. 사탄의 유혹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크게 외칠 거랍니다. 어때요 친구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힘과 용기를 주실 거예요. 재림신앙 이음 풍기교회 권지호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